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섬유분자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40여개국 특허등록까지 마친 혈액순환개선기능의류기업인 주식회사 템프업 관련 수도권일보의 특집기사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템프업은 세계 최초 건강회복기능성의류로서 단순히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24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획기적 제품으로서 수많은 체험사례와 입소문을 타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템프업 제품은 섬유분자에서 원적외선이 밀집방사되는 등 획기적 기술력으로 섬유제품으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세계 43개국 국제특허를 취득하고 미국 환경보호청과 스위스 SGS 인증을 획득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주식회사 템프업 설립 배경 및 기업 소개, 템프업에 인증된 기술력, 템프업에 특화된 주요기술, 기존 유사기능 상품 대비 템프업 제품의 특장점, 앞으로의 사업발전 전략과 계획, 대표의 경영철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10월 13일 수도권일보에 게재된 주식회사 템프업 관련 특집기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집자 줄을 보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업 창업, 기업 경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유노멀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인 2.3%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86%가 3년 만에 폐업한다는 통계는 이미 예전 얘기가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 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특히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 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 기사로 보도하기로 했다. 그 여섯 번째로 혈액순환 개선 기능성 의류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템포업의 이규상 회장을 만나봤다. 젊을 때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음주가 과해서였는지 30대 후반부터 얼굴에 다크서클이 심했다. 그런데 회사 창업 후 개발한 기능성 의류와 안대 등을 사용 후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다크서클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우리 회사 직원은 얼마 전까지 59세가 막내였는데 최근 49세 입사자가 들어왔다. 노인케어에 들어갈 정부 예산을 젊은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청장년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4년 전 창업해 70을 넘긴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기업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이규상 회장은 원래 화학전공 서울대 응용화학과 이었으나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은퇴 후 우연한 기회의 기능성 섬유개발에 발을 디뎠고 지금은 4세대 섬유혁명의 선두주자로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무역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미국인의 항균섬유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알아봐달라는 의뢰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화학전공인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같아서 직접 뛰어들어 항균섬유개발에 매달렸고 결국 2015년 특허를 취득하고 2016년 9월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템프업은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원적외선의 밀집복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발휘하는 섬유를 개발해 입고 생활하는 동안 혈액순환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건강을 회복 증진시켜주는 기능성 의류를 개발 보급하는 기업이다. 2013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2015년 특허를 취득한 후 2016년 회사 설립 이후 심화 연구와 다양한 실증임상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하고 그 기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인하대학교 스포츠레저 섬유센터를 통하여 현류개선 효과와 피로회복 효과를 검증했으며 고려대학교 안안병원에서 허리통증 개선효과 임상에 성공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당뇨병성 신경변증 임상을 거쳤고 전 카톨릭 의대 교수세 실내과 원장인 홍관수 박사의 임상을 통해 당화혈색소가 감소함을 임상했다. 그 외에도 대전의 여러 병원 등에서 2400여 명의 실사용 임상을 통하여 1800여 명에게서 40여 가지 증상 개선 사례를 확인했다. 회사 설립 후 2017년 9월 2018년 3월 보삩으로부터 의료기기가 아닌데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연이어 고발당했고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사실 억울한 부분이 많다. 앞서도 밝혔듯이 여러 유수의 대학병원으로부터 임상결과를 다 받았는데 보사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해 보사부와 식약청 등에 다 소명했고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 공정이 과장광고와 관련해서는 섬유로서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에 대한 검사기준이나 기관이 국내에 없어 미국이나 독일 기계에 의한 차단효과를 광고하게 되었는데 과장광고로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유사기능에 대한 기준으로 의뢰 차단효과가 있다는 인증을 받아 소명하였음에도 불구 공정이 조사시점인 1월 기준으로 과장광고였다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 소명되어 과장광고가 아니다. 우리 몸은 60조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세포의 총체적 활동이 곧 생명활동이다.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2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하게 되는데 모세혈관의 굵기는 7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적혈구가 일렬로 지나갈 정도의 굵기이다. 그러나 나이나 음식 환경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전이 생기면 혈구들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대사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여러가지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주식회사 템프업은 섬유분자 개질을 통하여 섬유분자 자체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28개국, 중국 등 주요국가에 특허 등록을 마치고 획기적인 혈액순환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의류 제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기존 유사기능의 기술,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템프업의 특장점은 섬유분자 개질을 통하여 섬유분자 자체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28개국, 중국 등 주요국가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는 곧 섬유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가 원적외선을 복사함으로써 세포 구석구석까지의 원적외선이 도달하게 하는 밀집복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현류 개선을 통하여 건강 개선 및 대사질환 예방에 독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템프업 섬유의 또 다른 특장점인 항균기능은 현재 세계 최고의 항균인증기준인 미국환경보건청의 최고등급 항균인증기준 30분 이내의 대상균의 99.9%를 소멸을 충족하는 성능에 더하여 유익균의 성장은 도와주고 유해균에 대해서만 항균기능을 발휘하는 스마트 항균 성능이 특유의 강점이다. 일본 등에서 생산되어온 기존의 원적외선 섬유는 광물질을 섞어 만들어 고함량 고효율의 섬유 제조가 불가할 뿐 아니라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템프업은 섬유분자 자체가 원적외선을 복사함으로 기존의 원적외선 섬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효율의 원적외선 복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내구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인증기관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국제적인 유명 검사기관을 통하여 템프업 섬유의 항바이러스 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다. 앞으로의 사업발전 전략과 계획은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임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의식주의 모든 생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여 인류의 생활과 환경개선을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섬유를 통한 건강개선 확산에 더욱 매진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템프업의 건강개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 세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버 제품의 보급에 힘을 기울이겠다. 항상 최상의 기능과 품질로 소비자의 건강개선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한다는 신조로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순환 개선을 통하여 하루에 만명의 생명을 살리자는 의미로 만든 하루 만명이라는 회사의 슬로건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특집기사 내용은 마치고 이제는 템프업 섬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서서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순서는 템프업 섬유의 핵심 내용, 템프업 섬유의 중요효과, 일반 기능성 섬유와 템프업 섬유의 차이 및 경쟁력, 템프업 제품 착용시 권장사항, 템프업 제품 세탁시 주의사항 순서입니다. 입고 생활만 하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의 기능성 섬유인 템프업은 미국 환경보호청과 세계 최고 검인증기관인 sgs 인증을 받았고, 세계 43개국 국제특허로 기술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원적외선 방사를 어떤 특별한 세라믹, 광물류나 기계장치가 아니라 섬유로 가능케 한 것이 실로 대단한 쾌거이고,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24시간 원적외선 효과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 건강의복 기능성 섬유인 템프업의 중요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온적외선효과, 둘째 항바이러스효과와 항균효과, 셋째 통증개선의 효과, 넷째 생활전자파 차단효과, 다섯째 기타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의 유명 기능성 섬유와 국내 생산된 대부분의 기능성 섬유는 광물이나 세라믹을 곱게 분해해서 섬유에 혼합하고 코팅해서 만든 물리적 혼합섬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물리적 혼합섬유는 광물과 세라믹을 약 3-5% 정도만 섬유에 혼합하게 됩니다. 더 많은 양을 혼합하게 되면 섬유의 부드러움이나 신작력 같은 섬유 본래의 기능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템프업 기능성 섬유는 화학 결합을 통해 섬유 자체의 분자 구조를 바꾸어 섬유분자 하나하나가 모두 원적외선 복사체입니다. 그리고 섬유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분자는 극히 작은 크기인데 광물 분쇄입자 크기의 수천 내지 수만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템프업 섬유는 고효율의 원적외선을 세포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템프업 제품은 최대한 맨몸에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입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100일 정도 꾸준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탁 횟수와 착용기간에 따라 원적외선 효과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실험 결과 40회 세탁까지는 원적외선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탁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세탁하면서 일반 세제나 표백제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3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을 하시거나 세제 사용시는 울샴푸 같은 중성세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비누에도 표백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사용을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색에 비비거나 뒤틀지 마십시오. 다림질 필요시는 120도 이하의 약한 열로 하세요. 탈색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옅은 색상의 제품과 함께 착용하지 마시고 세탁 시에도 분리해서 세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주변 분들 중에서 상담 가능하신 분 계시면 그분과 상담하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제게 상담받기 원하시면 문자나 댓글 남기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